네,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저희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터들인데 사이먼 앤 가풍컬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. 방송 또 이신데 그 중에 한 분이 폴 사이먼이라는 분이 부른 곡이에요. 덩컬이라는 곡인데 이 분이 이제 뉴욕에 와가지고 음악적으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 약간 자서전적인 노래예요. 덩컬이 이 곡은 특히 기타 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 노래 3절 마지막에 기타를 칠 수 있는 손가락을 주신 신께 감사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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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